안녕하세요. 청앙만 씨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올해 많이 심도 내년 경전에는 넘어갔는데요. 신축년에는 그래도 뭐든 기운이 돌아올 수는 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음도 많이 우울하고 그러셨는데 올해 신축년에는 더 발전하고 좋은 기운이 들어갈 수 있는 용기들. 힘내시라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22살에 경진생, 올해는 학교도 그렇고 대학교 입시해서 다니시는 분들, 군대 나간 분들 여러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활동들을 못 하니까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2살에는 군대를 가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나 또 나름대로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 이제는 22살 경진생도 힘내세요. 올해 3월달부터 보편적으로 본다고 보면 3월달부터 좋은 기운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생일별로 따진다고 하면 3월생, 5월생, 7월생, 9월생, 10월생 참 좋습니다. 모든 기운이 다 들어가고 또 힘들었던 해년이니만큼 새해년에는 뭔가 내가 날개를 돋히는 해년이 되기 때문에 뭐 부모님들한테 잘하시면서 경적은 해도 그렇고 우회 있게 지낼 수 있는 올해 해년이라고 봐요. 그래서 마음껏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발휘하는 해, 주위에서 도와주는 기인도 나오는 해다. 그랬으니까 앞으로 전진하세요. 전진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요. 용기 있고 또 마음을 웅치리고 취업 못 하신 분들, 취업의 문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본인도 마음가짐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운이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그 운이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그럴 만큼 좋은 해만큼 내가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올해 신축년에는 다 마음 먹은 대로 다 뜻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4살 무진생. 무진생들은 결혼 홍기 문제도 많이 힘들었던 부분도 있어요. 보면 무진생의 2월 생일이라든지 4월 생일, 7월 생일, 11월 생일 이런 분들이 보편적으로 저희가 보면 연인끼리 경전인에 만났다가 헤어져서 마음 못 잡고 또 우울하신 분도 있고 또 부모의 덕을 얻어서 잘하시는 분도 있고 등등 여러분들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마음의 힘적으로 고생을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용기 주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2월생, 4월생 분들 힘내시고요. 좋은 인연이 있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식장에 지금 많이들 모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루신 분들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두 분들의 축복을 생각해서 올해 34살에 작년에 못했던 거 5월 봄 아니면 가을일앱도 진행들을 하셔서 한상을 이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선남선녀, 짝을 이윤는 해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진생들 좋아요. 좋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마음 놓고 하시고 또 그 중에 시험에 운이 안 따라서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무진생 34살 공직생활을 하려고 공무원 시험을 보시는 분들 올해 용기 내세요. 올해 시험에 합격률이 높습니다. 프로태지로 따지면 85%, 15%는 본인들의 능력이다. 힘내세요. 그리고 46살 병진생. 올해는 경자년에도 힘들었지만 사실상 경자년보다 올해 46살 힘든 해가 돼요. 그러나 내가 돌다리도 두둥겨가고 소낙비도 피해가 됐다고 잠시 잠깐 피해가고 내가 마음을 먹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세요. 왜 그러냐면 병진생 분들이 강한 면도 있지만 마음이 굉장히 여리다. 마음이 여리고 남의 말을 듣다 보면 내가 이루어진 꿈을 못 이뤄요. 지금 46살 나이대가 40대 넘어서 중반기 때가 굉장히 힘들 때거든요. 이때서부터 기반을 잡아야 되고 또 결혼 늦게 혼인을 못하신 분들은 혼인을 할 수 있는 해고 또 월급이 오르고 진급이 오르는 해인데 지금 인간으로 치고 들기 때문에 항상 말조심. 내가 말 한마디로 저 사람이 어떠한 상처를 입으면 안 되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시비수가 붙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본인들이 잘 컨트롤 하셔가지고 하시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가지고 돌다리도 두둥겨 가면서 하시면 올해 46살 우는 운 같다. 손으로 따지도 하나 둘 셋인데 다섯 피는 운이야 올해가. 피는 운인데 신축년이 조금 좀 맥혀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건강이지만 아직 나이가 젊은데 무슨 건강이냐 이러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목으로 이제 갑산선 조심하시고 뭐 유방 조심하시고 남자분들은 폐 이렇게 이제 간 요구를 조심하시니까 술 같은 거 특히 뭐 담배 술 속상하다고 해서 피고 뭐 좋아서 먹고 막 이러는데 올해는 건강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크게 확장을 하지 마세요. 확장하지는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하시다가 정 확장할 마음이 있으시면은 이제 하반기 때 한 10월 달이나 11월 달 그때 하세요. 그때 하시면은 이제 모든 일이 이제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47수가 들어오고 성중이 들어오는 해년이기 때문에 하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잘 갔다 여 제 말씀을 기울여 갖고 이렇게 실행하셔 갖고 다들 대박 나시고 하시는 사업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뭐 여 힘나고 이제 활기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나간 일은 다 여 잊어먹고 새로 이제 신년에 출발한다 생각하시고 다시 또 계획을 잘 짜셔 갖고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쉬운은 여덟의 갑진생분들 쉬운은 일곱에 좋은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힘든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쉬운은 저기 뭐 일곱수에 그래서 올해 이제 쉬운은 여덟에는 신축년 그래도 신축년 흰소라고 그러죠. 흰소면 저는 이제 천상에서 내려온 소라고 그래요. 천운을 운이 들어온 사람은 천운을 받을 수 있는 해년이고 그래서 올해 쉬운은 여덟은 그래도 내 조상에서 운을 열어주는 해년이다. 그러니까 이제 조상들 갖다가 지금 성기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죄송하지만 조상님들한테 올해 한 번은 제를 좀 올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내 조상의 이 업이고 운을 받으면 그래도 누가 도와줘도 도와주잖아. 우리가 저희 하는 말이 이렇게 일이 안 풀려. 근데 이렇게 조상을 잘해봐. 그건 뒷동산의 여우가 돌봐도 돌보고 조상이 돌봐도 돌봐준다. 하는 말은 내가 그만큼 꼭 많으면 욕심이지만 내 정성으로 물 한 거로 떠놓고 그래도 드리는 그 정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신축년에는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 차례상이고 지내야 지내는데 오인예상은 안 된다고 거리두기해서 지금 못적이 하잖아요. 그냥 마음적이랍도 진짜 뭐 선산에 가시든 뭐 성묘로 가시든 그러셔가지고 지금 마음적으로 많이 빌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조상이 도와주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어 내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 또 식당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 지금 이렇게 힘들지에는 하다못해 포장 배달이 어떤 게 낫겠다 그러면 거기에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세요. 그래갖고 이제 좋은 결과가 있어갖고 어쨌든 간에 코로나 잘 우리가 물리치고 단합이 잘 돼서 하시면 그래도 좋은 기운들이 있어서 올해는 그래도 좋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58살에 갑진생 여러분들 힘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대박나세요. 임진생의 70살 어르신들 어르신들 많이 힘들죠. 자손들 때문에 특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오로지 그냥 나이 잡수시면 자손들 결혼 못해서 걱정 또 자손들이 힘들어서 걱정 여러모로 걱정이 많이 쌓여 있는데 우리 아드님들은 자손들은 믿어주세요. 부모네 자식이지 나이 먹으면 부모가 자식이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힘이 되게끔 옆에서 지켜주시고 말 한마디 해도 따뜻하게 하시고 첫째 건강 둘째도 건강입니다. 건강 꼭 챙기시고 운동은 꼭 하세요. 나이 잡숴서도 인생은 70부터에요. 어르신들 올해 신축년에 건강하고 즐거운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용띠분들 힘내시고 활기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